창원 SM타운과 부산 광안대교 바로 옆 IS동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두 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기 어려운 땅에 창원시와 부산시가 각각 개발허가를 내주는 대신 일정 수익률 이상을 돌려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른바 초과이익환수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자는 공사가 끝난 뒤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약속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틴 것입니다. 자치단체도 초과이익을 돌려받기 위해서 명확한 검증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특혜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곳이 또 있습니다.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인데요. 거제시는 지난 2014년 반값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줬죠. 하지만 3년 뒤 경상남도 감사에서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적자가 났다며 돌려받을 돈이 없다고 보고합니다. 거제시의 그 보고는 허위였다는 정황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KBS는 이번 주부터 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을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거제시의 반값 아파트 사업.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 정책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집 없이 서롬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되기를 바라고. 사업 계획은 독특했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1,280 가구를 민간 분양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반값 아파트 부지를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지역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전체 사업 대상지 15만 제곱미터 대부분이 산지인데다 아파트를 지를 수 없는 농림 지역이 3분의 1이 포함돼 특혜는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에 사업 시행사는 2014년 기존 기부 체납에 두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수익률은 10%로 제한하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거제시 공공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 투명한 사업비 정산을 위해 거제시가 인정하는 전문건설관리단의 검증을 맡기겠다고 공언하면서 결국 사업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착공 이듬해인 지난 2016년 사업 승인 권자인 경상남도는 종합감사를 통해 거제시에 경고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농림 지역을 허가해 치솟은 땅값만으로도 142억 원의 초과 수익이 예상된다며 거제시의 이 돈을 우선 환수하고 약속대로 전문건설관리단에 사업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인 2019년 경상남도 최종감사에서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거제시가 경상남도가 명령한 142억 원의 초과 이익금 환수는커녕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됐다며 경상남도에 보고한 겁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당시 거제시가 경상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 내역을 일부 들여다본 결과 사업비를 부풀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을 기만한 거죠. 사실은 우리 거제시민한테 기만하고 없자는 이익금을 가져가고 그렇게 된 거죠. 이에 거제시의회는 방갑아파트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는 12월까지 사업 인허가 과정은 물론 사업비 정산 내역 전반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